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파고다 어학원에서 토익 스피킹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조 리우 강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과 너무나도 중요한 파트, 파트 6, 의견 제시하기, Express and Opinion,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바로 슬라이드 1으로 가볼게요. 자, 소개를 드리는데요. 11문제 중 마지막 문제죠. 11번 문제, 그리고 특정 토픽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파트예요.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들을 많이 다룰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유형 같은 경우는 찬반영. Do you agree or disagree? 장단점이겠죠? What are the advantages or disadvantages? 그리고 선택형의 문제는 보통 두 개의 선택지나 아니면 세 개의 선택지에서 하나를 택해서 여러분들이 답하는 그런 선택형의 유형의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빈출 내용은요. 직장 업무, 교육, 취미, 일상생활 관련된 토픽들이 많이 등장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준비 시간, 질문이 모니터에도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음성으로도 제시가 돼요. 30초 준비 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60초 동안 나의 의견을 논리 있게 말을 해야 된다. 60초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전 영상 파트 5에서는 제가 사정업지 주온 개미 있네. 이거 10패턴을, 10패턴을 드렸는데 파트 6는 패턴 딱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질문이 화면의 음성과 함께 제시된다 말씀드렸고요. 네, 준비 시간의 메모 전략은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메모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시험 시작 직후에 효율적인 메모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있으니까 그 영상도 꼭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I패턴과 W패턴을 암기한다. 아, 이게 지금 뭘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파트 6,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두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패턴은 제가 인터넷과 인포메이션 앞자에서 따온 거고요. W는 워크, 업무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좀 적용을 시켜서 풀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것으로 60초를 해결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그 대신에 좀 풀어보고 어떤 경우에 I로 갈 건지, 어떤 경우에 W로 갈 건지, 이거를 좀 큰 틀로 잡아서 결정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I패턴, 금방 설명드렸죠. 인터넷 관련 키워드 문제, 그리고 정보, 인포메이션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W, 업무, 교육 관련 문제. 그래서 뭐 워크라더나 Job, 아니면 Work Skills, 아니면 뭐 인턴십에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Employee 대해서 나온다거나, 요즘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들이죠. 교육 관련 문제는 Children, 아니면 Students, University, High School, 이런 교육, 공부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에서 W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I, W와 관계 없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뒤집기 문장으로 I와 W로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이 두 개로 어떻게든 풀어나간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채널링을 해서 나는 이미 암기한 내용을 시험장에 오늘 쓸어왔고, I나 W 둘 중에 하나를 쓴다 생각하시고, 오늘은 여러분 시험장에서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는 일단 서론, 의견을 소개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찬반영 같은 경우는 내가 Agree한다, Disagree한다라던가 장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장점이다. 선택형은 셋 중에, 둘 중에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그것을 설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본론에서 제가 금방 얘기했지만, I, I, W는 W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큰 틀 잡아서 이제 말해주고, 그 다음에 경험은 옵션인데요. 이건 꼭 하진 않아도 되겠지만,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그 뒤에다가 본인의 경험을 좀 붙이는 그런 문장이 들어가면 좋긴 해요. 그리고 마무리로 서론, 의견을 다시 반복하면서 끝내주시는 이런 순서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수록된 문제들을 다 풀어보셔야 돼요. 이걸 풀어보시고, 뒤집기는 뭔가, 어떤 때 I인가, 어떤 때 W인가. 이거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되겠고요. 녹음 연습, 이건 왜 해야 될까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암기한 것을 누가 잘 연기하느냐가 점수와 직결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녹음 연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아이패턴 적용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질문이 인터넷 관련 키워드를 다루고 있다면 무조건 I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가 한번 읽어드렸고요. 한글로 해석이 되어 있죠. 요즘은 온라인 신문을 사람들이 더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무엇 대신에? 인쇄된 신문보다. 인터넷이 결국 인쇄 매체를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시험장에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뭐 아주 운이 좋은 날, 운이라기보다도 좋은 문제가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상, 질문상에 이런 온라인 그리고 인터넷 이런 키워드가 그대로 떠다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무조건 아이패턴으로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패턴이 뭔가 지금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이 소개 영상에서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일단 문제, 질문 위에 작게 들어가 있고요. 서론부터 한번 보시면 yes 라고 하겠죠. In my opinion, I think the internet will replace printed media. I have a few reasons why I think this way. 자, 이거를요 사실, in my opinion, 여기서부터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모니터에 떠있기 때문에 이 서론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여기다 복사 붙이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I think the internet will replace print news media. 자, 여기에서 U를 그냥 I로 뒤집어서 그냥 가지고 온 거겠죠. 그 다음에 아이패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암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한번 뭐 읽어드려 볼게요. The internet is very convenient for people. 자, 이 부분은 뭐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상관은 없겠지만. And it saves money and time. Nowadays, I think the internet can be a good resource in any given situation. There's literally nothing that we cannot do by using the internet. Besides, we can easily access the internet by using computers or smartphones. That means it is possible to something, something이 큰 대괄호 안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부분, 무엇을 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Anywhere, anytime, conveniently. In a lot of cases, I think our society operates based on computer and internet technology.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패턴이라는 걸 한번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이 아이패턴에서 핵심은 뭐냐. 이 Besides 줄과, 이 Besides 줄과 That means 줄을 약간 응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읽어도 의미 전달이 될 수 있지만, 자, 무슨 말이냐. Besides, we can easily access the 이 부분, 인터넷 부분을 사실 Online newspaper로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조금 더 정확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편리하게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 이 대괄호 부분은 뭐가 들어갈까요? 언제 어디서나 신문을 읽을 수 있다라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문제에서 또 그대로 찾아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여길 대체할 수 있는 동사들도 제가 교재에다가 좀 수록을 해놓았지만 일단 이 아이패턴이라는 걸 그대로 읽기보다는 이 대괄호 두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또 조금 더 정확도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도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Therefore 들어가겠죠. I believe the internet will definitely replace print news media. 해서 이 서론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거겠죠. 자, 무조건 외우세요. 자, 그러면은 인터넷 관련 문제가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쌤? 솔직히 제가 볼 땐 20% 미만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질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면 아이패턴 적용 문제인데요. 질문에 인터넷 관련 키워드가 없다면 뒤집기 문장을 추가해서 아이패턴으로 다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가서 보세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찬반영이겠죠? Communicating with a person face-to-face is better than other forms of communication. Support your answer with reasons or examples. 자, 찬반영이고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거, 면대면이죠. 그렇죠? 다른 소통 형태의, 다른 형태의 소통 방법보다 더 낫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직접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가 나을까요? 자, 우리, 그러니까 저희 현장 강의는 아니면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무조건 이거 disagree 가실 거예요. 왜? disagree로 가서 나는 직접 만나는 것보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과 접하고 만나기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고 뒤집어 갈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답변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한번 보세요. 자, I disagree 바로 나왔죠. With the statement that communicating with a person.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대로 이제 질문에서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quote, unquote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모니터에 떠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로는 여러분들 만드는 거 어렵지 않고요. 뒤에 있는 이 내용은 그냥 외워주시는 거고. I have a few reasons why I think this way. 외워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인터넷 is very convenient.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아이 패턴이 들어갈 수도 있으나 조금 갑자기 인터넷 얘기를 해버리면 좀 채점자가 이게 왜 이쪽으로 갈까라고 좀 의아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뒤집기 문장으로 한번 뒤집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기 문장 보면 I think using the internet is the best way to communicate with a person. 자, 내가 뒤집기 문장에 어떤 키워드를 넣어줬나요? 인터넷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아이 패턴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나는 인터넷 활용하는 것이 누군가와 소통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결국 그건 무슨 말인가요? 직접 만나는 것보다 인터넷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뒤집어간 거죠. 그 다음에는 아이 패턴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괄호 부분은 뭘까요? That means it is possible to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이게 들어가야겠죠? 아까는 뭐였었죠? 우리 신문을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다. Read online newspapers이었는데 여기 문제는 지금 사람들과 소통에 관련된 거니까 Possible to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anywhere, anytime, conveniently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두 패턴이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그러면 믿으시겠나요?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아니면 파트 6는 정말 헤비하고 무거운 주제의 탑백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뭔가 막 만들어서 말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땐 리스크가 아주 큰 상황이고 누가 아이 패턴과 더블리 패턴을 잘 암기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잘 연기를 해주느냐 60초 안에 잘 연기를 해주느냐가 점수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therefore 문장이라고 해서 다시 서론에서 이렇게 따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요. 파트 6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제가 시간상 W 패턴이라는 거는 소개를 못했지만 요즘 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패턴이고요. 교재에서 꼭 확인하시고 모든 문제 풀어보셔야 응용력도 업이 되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시험 시작 직후에 뭐를 메모해야 되고 파트별로 어떻게 메모 전략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